자 SK 아이테크놀로지의 대안주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첫 번째 종목은 업황 개선 기대 SK이노베이션입니다.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정유업황도 개선되고 있어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SK이노베이션이 SK 아이테크놀로지의 대안주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또 한 분은 바로 2차 전지에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를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코스모 신소재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SK이노베이션부터 볼까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져오셨나요? 제가 가지고 왔고요. SK이노베이션이 SKIET의 지분을 66%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IET가 잘 가면 당연히 SK이노베이션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관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배터리 자체를 방금 전에도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이 사실은 SK이노베이션에서 계속 적자를 내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분기 때도 결과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되려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배터리 사업부 전망을 본다고 하면 기존의 매출액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업 손실이 30%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주장구가 올해 목표치이긴 하지만 8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에서 5억 달러를 우리나라 그린론으로 차입을 해서 또 추가 증설하겠다라는 정도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받쳐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유업황 개선세도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업황이 회복이 되려면 공급이랑 수요를 둘 다 봐야 되는데 공급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미국에 ESG 투자 열풍이 정말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원유 생산량이 어느 정도 정체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연방에서 규제도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원유 생산량은 당분간은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원유 수요는 회복이 충분히 되고 있는데 공급이 정체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가격적인 거는 꾸준히 갈 거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본다고 하면 정제마진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하반기에 정제마진이 그래도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배럴당 6달러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치상으로 본다고 하면 전년 대비하면 한 136% 정도가 올라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장 많은 정제마진이 남는 게 가솔린이랑 항공류를 보시면 되는데 가솔린이 한 9.5달러 정도 남고요. 항공류가 8달러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백신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정제마진 자체는 어느 정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1분기인데 수치상으로도 보여진 게 흑자 전환을 했는데 정유사업부가 한 4,100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가 조금 판단이 되면서 플러스가 많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정제마진이 한 2,700억 정도 났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다고 하면 3분기, 4분기 때는 수요가 더 살아나고 공급도 정체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배터리까지 한다고 하면 SK이노베이션이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길건 F씨께서는 SKI 테크놀로지의 대안주로 2차 전지에 더해서 최근에 정유업황 이쪽이 괜찮은 국제협과가 또 지난주에 거의 71달러, WTI가 71달러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유업황의 수익성까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코스모 신서재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 볼까요? 네, 직접적으로 실적이 변화가 되는 또 하나의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코스모 신서재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로 2형 필름이라고 해서 MLCC 쪽에서 사용되는 이쪽과 함께 2차 전지 양극재고, 토너 쪽인데 이쪽은 아직 그렇게 큰 성장성은 아니죠. 예전부터 이어왔던 사업들인데 특히 여기서 2차 전지 매출세가 확장되면서 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존에 LCO라고 해서 코발트 함량이 높은 부분을 많이 썼었는데 오히려 NCM이라고 하는 니켈 계열 쪽으로 전환되면서 같이 양극재도 바뀌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 증서를 완료하면서 이에 따른 부분을 거의 같이 끌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왔었을 때 앞으로 니켈계 쪽으로 바꾸는 부분들과 함께 계속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올해 매출 자체가 3,600억으로 78% 뛰입니다. 그만큼 매출이 강하게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아직 수익성이 조금 못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양적인 확장이 계속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생각한다고 하면 증설이 완료되고 나올 수 있을 때 오히려 수익성은 또 큰 폭으로 뛸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영업익은 250억 대로 102% 증가하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내년 가게 되면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영업익이 더 강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PR 수준은 한 41배 정도 됩니다만 내년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쪽으로 계속 바라보셔야 될 걸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전지의 소재 업체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 김민수 대표님은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대안주로 코스모 신소재와 SK이노베이션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서로 한번 크로스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 어떠세요? 코스모 신소재 당연히 좋죠. 다른 것보다도 사업부가 이렇게 조금 매출 비중이 너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극화 물질이 한 50.8% MLCC 쪽이 한 49.2% 정도를 차지하는데 양쪽 다 앞으로 좋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좋은 걸 다 가졌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극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캐파 증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MLCC용 이용필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캐파 증서를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이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충분히 양쪽에서 다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BBIG의 힘을 받을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어떻습니까? 좋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쪽도 말씀하시겠지만 정류 관련된 부분들이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은 살짝 드는데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정제마전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따라갈 것인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리고 지금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데 모멘텀들은 괜찮아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부분 한 번 레벨하고는 시도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시청자분들 궁금하시니까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소개를 해드릴까요? 길건우FC부터 SK이노베이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현재 매수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목표가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 보다 보면 40만 원까지도 잡는 데도 굉장히 많긴 하는데 이거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 목표가는 30만 원 선, 정고점 정도 수준까지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26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추가 매입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일단 30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그때 가서 또 판단해 봐야 되겠죠. 코스모신 소재의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00원 뺐습니다. 그냥 지금 가격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추가적으로 변화가 나왔을 때 직전 고점대가 2만 9천 850원인데 그 정도 부분까지 그래도 성장에 무게를 둔다고 하면 시도를 하는 관점에서 목표가 3만 원대, 손절가는 2만 3천 5백 원대로 또 박스권 하단부가 깨지는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SKI 테크놀로지를 확인을 해봤고 대안주로 2차 전지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정유업판 개선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함께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